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 아마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보도가 140조 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과연 한국 주식시장에 미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투자 예비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해당사 자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소위 주식시장 문제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알아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수평축이 ROE입니다. ROE 리턴 오브 에퀴티 우리 표현을 쓰면 여기 이게 뭔가 하니까 ROE가 자기 자본이익률입니다. 주주 돈을 여러분 천 원을 투입해 가지고 100원을 남기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익률이 10%가 되는 겁니다. 주주한테서 받은 돈을 얼마나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 자본이익률 ROE죠. 그다음 여러분들 PBR량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 회사 이름 자산에 순 여러분들 장부가치를 주가를 여러분들 장부가치로 나눈 거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삼성전자에 PBR이 1, 2R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 청산가치보다도 회사의 시가총액이 낮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 국가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국가의 여러분들 기업들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PBR이 1 이상이냐 얼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 아니고 이게 뭐죠 자기 자본이익률 자기 자본이익률도 낮고 그러니까 PBR 주가 순 자산 비율도 낮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국 기업들의 ROE가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자본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이상일님 고맙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죠. 현대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기구 가운데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라는 제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렇게 ROE가 낮은 겁니다. ROE가 여기 말씀드린 자기 자본이익률이 무척 낮은 겁니다. 중국보다 낮은 겁니다. 신흥시장보다 낮은 겁니다. 영국보다 낮은 겁니다. 대만보다 낮은 겁니다. 한국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이러면 주식가격이 높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이러면 주주들 함께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돈이 안 벌어지니까 뭐가 낮습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겁니다. 돈을 못 버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래서 여기에 이름 한 정권회사의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시가총액이 낮은 거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낮은 것이 ROE가 낮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한국 정권시장에 투자를 해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자. 따져보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잘 벌겠냐. 앞으로 더 못 벌겠죠. 왜 시장이 쪼그라드니까 계속해서 내수시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쓴 데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언젠가 정권업계에 오래 계셨던 김경록 선생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계속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한번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한국의 정시규모가 어떻게 변동이 쪼그라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국 정시로 가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인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돈을 벌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뭐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ROE가 가장 낮은 나라인 겁니다. ROE가 가장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시가총액이 낮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뭐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는데 잘난 척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하셨네요. 엔게디느니 엔비디아 여러분들 시가총액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참 한국의 시가총액 전체가 ROE가 높을수록 PBR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주주들도 뭐죠 돈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시장의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수익성이 낮으니까 시장 가치가 행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막 툭 깨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정권회사의 대표이사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시가총액이 낮은 이유가 돈을 못 버기 때문에 ROE가 낮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선사업하면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지만 자선사업할 생각이 없으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깨놓고 이야기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못 버냐. 한국의 코스닥 시장 이름 회사 5개 가운데 1개가 이자도 못 버는 겁니다. 5개 가운데 1곳이니까 20%는 이자도 못 버는 겁니다. 그럼 뭘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5개 가운데 1곳이 이자도 못 버는데 상장사 5개 가운데 1곳이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도 못 된다. 코스피는 상황이 좀 낫겠지만 코스피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이니까 영업이익 가지고 여러분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0.4%인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을 퇴출을 시켜야 돼요. 퇴출도 안 시켜. 의장의 여러분들 물이 썩지 않도록 이런 의장관리를 나라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투자자들의 호구가 된 겁니다. 투자자들 돈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논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국장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고 국장을 투자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내수는 더 여러분들 쪼그라들 테니까 어떻게 이런 국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이오와 제약 의료기기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한계기업 비중이 13.5% 퇴출시켜야 될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퇴출을 안 시켜요 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는 200개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409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한국은 여러분들 나스닥 기업에서 오래만 하더라도 395개 기업을 상장 폐지하고 192개가 여러분 상장이 된 겁니다. 진입과 퇴출이 이렇게 원활합니다. 미국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겁난 사회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회사도 뭡니까 그냥 상장을 폐지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양키 자본주의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잔인하게 보이지만 여기 효율성을 낮지 않습니까 고인물처럼 한 번 들어오면 좀비 기업이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런 돈을 그냥 먹어치우더라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계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한국중식시장에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상장사 이러면 이렇게 2020년 1468개에서 2020년 1771개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지수는 바닥을 친 겁니다. 물을 흐리는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됩니까 10개 기업 가운데 2개가 여러분들 뭐죠 이자도 못 뺀는 기업이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투자자 돈을 가지고 완전히 떡지고 잔치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사회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k-풋이 어떻고 시간 가보기 바랍니다. 시간 가면 공병호가 이야기한 것이 그들마다 떨어질 겁니다. 제기 못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정주의가 혼나라에 퍼져 가지고 한 번 상장만 하게 되면 세세손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자 돈을 뭡니까 허펄기처럼 빨아먹는데 투자하다가 돈을 왜 줬냐 돈을 잘 굴려 돈 좀 벌게 해달라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허펄기들 허펄기들. 나라가 여러분 제정신들이 아닌 게 회사가 뭡니까 돈 버는 도구잖아요. 돈을 못 벌면 그냥 목을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유 기능이 뭔지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천 원 미만인 회사가 187개고 그럼 1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거래량이 1억 미만인 회사가 656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10%가 뭐죠 천 원 미만인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다 방치한 겁니다. 나라가 뭐한 거냐 이야기죠. 완전히 투자자들을 뭡니까 홀대할 정도가 아니고 투자자를 바보 천치로 본 겁니다. 왜 국장에 투자냐고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피 같은 돈을 뭡니까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집어넣습니까 정신인들이 다 나간 거죠. 한 번 봐라 이야기죠. 이런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냐 이야기예요. 투자자들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 한 번 안 살펴보고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하루에 이런 주식 거래가 1억 안 되는 회사가 37%입니다. 코스닥에. 제 이야기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각자가 개인이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면 열심히 뛰어서 가족들이 매개살인 게 고유 기능이고 회사는 투자자라는 게 돈 받아 가지고 투자자들이 자선 사업하게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뭡니까 투자자라는 게 리워드 보상을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돈을 받아 여러분들 굴려 가지고 자기들 이자도 못 받으니까 그냥 투자자 돈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몸조 가족끼리 그냥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이런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코스닥에 돈 넣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정상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학생은 여러분들 고유 기능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돈 버는 거고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 열심히 배 안 고프게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게 이런 고유 기능이고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주가가 부양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벼운 거 밸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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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신들 차려라. 화장해가 이런 고칠 일이 아니다 지금.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lg생활건강에는 로션 바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치유가 되겠습니까.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로션하고 분 바르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현지에 사시면 이런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양키 경제라고 보거든요. 양키. 그냥 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르고 그냥 그렇게 돌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에 192개가 들어왔는데 395개를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2024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코스닥에는 60개가 여러분 들어왔는데 19개가 여러분들 잘린 겁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이게 한국 자본주의하고 미국 자본주의 사이가.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장에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한 푼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투자자들 호구로 여겼으니까 어떻게 이런 유지가 되겠습니까. 투자자를 완전히 호구로 여긴 거 아닙니까. 내가 돈 줄 때 뭡니까. 돈 받아가 여러분들 이자 갚으라고 이런 돈을 준 겁니까. 돈 벌어 달라고 돈을 준 거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뭘 해보겠다고 밸류압이 어떻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암이 걸린 상태인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나라의 이름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거의 뭐죠 대표 지표 같은 건 그 사회의 건강도 그 사회의 이름 경제의 소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성과라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들 대표주자의 건강성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아니 공 박사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수록 애국 애족으로 단결해야죠.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주니까 돈을 그냥 먹어 치우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